母母 大家好.我是波波. 여러분 안녕하세요. 波波입니다. 오늘은 母母롤 뿐이다 이 母母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얘기하면 只是 母母而已 只是 母母而已 강원대에서는 동사, 형사, 양사, 숫자 다 들어갈 수 있어요. 개방해요. 마지막 而已 넣으시면 돼요. 모든 내용 강운대에서 들어가세요. 주어는 제 앞에다 넣어주세요. 예를 들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. 그냥 운동을 많이 하는 것뿐이다. 그냥 중국어 영습을 많이 했을 뿐이다. 그냥 말을 잘 안 할 뿐이다. 그냥 단지 괜찮을 뿐이다. 다음 대화只是 뭐 뭐而已 이용해서 완성해 보세요. 你的減肥秘訣 시슨마? 你的減肥秘訣 시슨마? 당신이 타요트 피어리 왜요? 저도 더 운동을 보고 있어요. 没什么秘訣,我只是多运动而已。 你太厉害了! 厲害什么? 我只是个普通人而已。 你的汉语说得真好,你的汉语说得真好。 哪里哪里? 我只是经常练习而已。 哪里哪里? 我只是经常练习而已。 我只是想要你们点赞而已。 我只是经常练习而已。 감사합니다.